울산의 박형식 닮았어 있어 있어 있죠 있죠 되게 많이 들었죠 박형식 울산 팬분들께서 많이 불렀어요 강지 강지 우리 강지 그리고 사실 또 남친 짤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SNS 보면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와 미쳤다 맨 오른쪽 미쳤다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잘린 거야 야 키 큰 거 봐 근데 여자분들이 말 건 적 있죠 진짜 한 두 번 정도 뭐라고 다가와요? 그냥 항상 먼저 물어보시면 뭐 여자분 있으시냐 국주에 한번 물어봐봐 실제로 한번 수환재 씨 너의 친구 있으세요? 어? 제가요 왜 정색을 하셨어요? 못 찾는 척 하는 게 못 찾는 척 하는 게 이 애를 못 찾는 척 저희 누나가 경찰이거든요 아 아 아 어 벌려 넘어지던 서령입니다 형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녕 여러분 서류부 선수에게 응원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내가 솔직히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진짜 아파서 그런 거야? 안 아팠어요 폴리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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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어필하는 거야 상대방 카드를 18.5%도 있으니까 아까 방금 저랑 부딪친 선수가 이 날 좀 많이 흥분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심리적으로? 네 그래서 살짝만 부딪쳐도 심판이 주의깊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 하는구나 반칙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땅에 얼굴을 박는 이유도 제가 연기자가 아니니까 연기를 잘 못하니까 차라리 얼굴 안 보여주려고 안돼요 얼굴 지켜 얼굴 지켜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에 많은 선수들이 다 외국 경기 보면 진짜 다리 부러진 것처럼 제가 울다가 심판이 아무 휘슬도 안 보니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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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우사로 베어 선생님 감사합니다.